블박차는 상시 유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합니다. 자, 유턴을 하는데요.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좌회전 신호에 유턴해요. 좌회전 신호에 유턴합니다.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데 저기서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있어요.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 있어요. 자, 앞차를 따라서 유턴합니다. 유턴해요, 앞차를 따라서 유턴해요. 유턴해요... 아... 참 기다리지... 기다려도... 기다려도... 좀 기다려도 되는데 여기 있어! 이란이란이란이란이란... 이야... 나는 여기서 유턴을 하고요. 이 차는 우회전해서 나는 유턴하고. 나는 좌회전 신호에 앞차를 따라서 유턴하고 그리고 앞차가 앞에서 앞차가 양보까지 해 주고 있어요. 내가 유턴을 하는데 저기서... 저기 들어오는 차가요. 이 차가 이렇게 양보해 주고 있잖아요. 양보해 줘요, 유턴해요. 유턴하는 차가... 이야... 이 차가 떼.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이럴 때. 유턴 차가 더 잘 못했습니까? 직진차가 더 잘 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는 직진차가 양보를 해 줘야죠. 여러분이 100%는 직진차가 더 잘못이다. 그런데 왜입니다. 경찰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은요. 유턴 차가 잘못... 꼭 그래요. 유턴할 때는 직진차에게 양보해야 된대요. 볼까요? 경찰. 여기에서 경찰은 상시 유턴 구간 직진차 우선이래요. 직진차가 40m 직진했는데. 그런데 그 차를 봤어야 된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느 경찰서예요? 어느 경찰서인가 보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어느 경찰서예요, 여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어느 경찰서인지. 여러분들의 100%는 유턴차가 우선이고 직진차가 양보했어야 된다는데 수원에 경찰서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왜 저럴까요? 예... 경기 남북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세요.